이재명 대표 팬클럽 움직임이 또 다른 여파를 낳고 있습니다.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맡은 판사를 탄핵하라. 이런 서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. 최 기자.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사건 1심 사건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 이화영 전 지사 1심 판결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북송금을 대납한 게 맞다. 이렇게 하면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인물이기도 하죠. 친 이재명 커뮤니티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 서명 동참을 요구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들은 국회가 국민이 준 권한으로 심판사를 파면시켜야 한다. 이런 내용이 담긴 구글 문서 설문 형식의 서명 모집에 나섰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조직폭력배 출신의 주가 조작 처벌 경험이 있는 쌍방울 관계자들의 말과 딸의 거주지를 쌍방울로부터 제공받아서 진술이 바뀐 안부수의 말만 의존했다. 이렇게 신판사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면서 파면해야 된다.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. 16일 오전 8시 기준으로 4만 2천 명가량이 응답을 했다고 서명 추진 측이 밝혔는데 5만 명이 채워지게 되면 국민 동의 청원 등을 올릴 수 있어서 국회에 대한 압박도 나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. 판사를 탄핵하라. 우리 김상일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나라든 사법부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최후의 보루를 무너뜨려라. 이런 겁니다. 사실은.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 법원 행정처장을 불렀답니다. 그래서 수원지법에 배당이 됐는데 형사부에. 이것이 자동 배당한 게 맞느냐 따져불었다고 그래요. 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. 김병민 의원. 저렇게 불러서 물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어요. 그렇죠.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있는 친명 지도부의 일원들이고 또 일부 법사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 맞물려 있을 겁니다. 그러면 더더군다나 국민들 보시기에 작은 의혹도 나타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입법 권력으로 사법부의 재판을 압박하는 모습을 신중해야 되는데 자동 배당한 것이 맞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법부에 대한 판사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니까요. 잘 생각해보면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 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. 이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. 그것으로도 모자라니까 그 다음은 검사 탄핵 얘기가 나오죠. 그 당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두고 보면 조만간 판사 탄핵 얘기도 나올 거다. 바로 이어져서 판사 탄핵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에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법리 논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.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도 검찰의 신작소설을 운운했고요.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조작검찰이라고 하는 검찰에 대한 수사 문제 그리고 언론의 문제를 탓하기 때문에 이 법리 논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라 결국 이재명 대표에 얽혀서 민주당이 동반 하락 몰락의 열차를 타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할 지점들이 있다고 봅니다. 네. 네.